전남 영광군은 오는 20일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8에서 10배 이상 높은 질병이며 발병한 후에도 증상이 장시간 지속되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영광군은 국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를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영광군의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어르신으로 접종비는 3만 5천원입니다. 한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고가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나석삼입니다. 내외 뉴스